북한 김정은 구독자 한 명이 될 때마다 꿀밤 추가 똑똑 정은이 꿀꿀 야 구독자 100만명 채우면 김정은 내가 참교육 시킨다고 100만명 못 채워? 그럼 평생 김정은 따까리로 살든가 그게 니들 주제였거나 아니면 뭐 100만명 채워가지고 내가 김정은 참교육 시키는 영상 보든가 근데 참교육이 어떻게 될지는 걔가 아마도 목이 정은아 적당히 나대라 했잖아 정은아 김정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니같은 애? 너는 그냥 답이 없어 니 그거 핵도 존나 약하잖아 모를거 같애? 구독자 100만명 채워 평생 김정은 따까리로 살거야? 구독자 100만명 채우면 내가 김정은 참교육 시켜줄게 응? 응? 북한 가서 난 북한에 백 있어 야 구독자 100만명 채우면 내가 김정은 목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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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100만명 채우면 제가 김정은 참교육 시킬게 구독자 100만명 채워봐 너희들이 김정은 따까리로 살고 싶어? 평생? 그렇긴 김정은 따까리로 사는거야 백만명 채우면 아 정은아 요즘에 덜 맞았지 아 정은이 진짜 김정은 뭐 니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? 니가 왕이라고 생각해? 너는 그냥 일개 돼지 멧돼지야 알겠어? 니같은 애는 내 현실에서 뭐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뭐 남한을 공화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소리 했으면 너 바로 그냥 맞아 내가 뒤졌어 구독자 10만명 되면 내가 김정은 참교육 시킬게 김정은 있잖아 딱 밤을 그냥 응? 구독자 1명당 응? 구독자 100명 늘어날 때마다 1대씩 응? 그럼 1만명이 늘어나 그럼 100대 10만명이 늘어나 그러면 처음대 처음대 맞으면 걔는 그냥 꿀꿀꿀꿀 꿀꿀꿀 꿀꿀 꿀꿀 아 정은아 씨 정신 차리고 서라라고 했잖아 요즘엔 막 도발하는데 어? 너 안 죽을 것 같지 정신 차려 아 정은아 나 지금 북한으로 가는 중이야 기다려 응 니들 같은 약간 약골 약하 약골 빠진 그런 것들은 경호해봤자 뭐 소용이 없어 알겠지 구독자 10만명 되면 제가 김정은 목을 오케이? 구독자 10만명 레츠고 정은이 하이 어 정은아 요즘은 막 뭐 우리나라를 뭐 공화국으로 만든다고? 헉 존나 어이없네 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 정은아 그 전에 네 목이 앗 정은이 참교육시키러 북한 가겠습니다 구독자 10만명 되면 정은아 적당히 깝치라 했잖아 정은아 네 얼굴보고 할 수 있어? 내가 정은이 만나가지고 선전포고 하고 올게 아 존나 빡치네 정은이 내 눈 눈도 못 마주쳐 김정은 북한 야 북한 김정은 니가 김정은이야? 난 김정 똥이야 뭔 은이야 니가 금 아닌게 다행이다 아 아 김정은 아 김정은 참교육시키겠습니다 구독자 10만명 되면 아 존나 빡치네 정은이 요즘에 막 도발하는데 정은아 인마 자신이나 니 내 얼굴 보고 할 수 있나 정은이 하이 나는 코리안 어 사우스 코리안 어 지순이야 어 내가 니 닮았다는 소리가 많은데 넌 나 안 닮은 거 같아가지고 내가 너를 처리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어 음 북한으로 갈게 기다려 구독자 100만명 되면 정은이 목 아 구독자 한명이 늘 때마다 김정은 참교육 횟수 증가 김정은 야 너 북한 갔다 올게 정은아 기대해